안녕하세요 카모카파 뮤직 스튜디오의 카모카파입니다 베이스 영상이 아닌 다른 소식이 있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개인 첫 EP가 2022년 6월 29일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외에선 선발매로 6월 22일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 개인 첫 EP인 만큼 신경 써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22일 혹은 29일 DJJB를 검색하시면 제가 작업한 작업물들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총 5곡을 작업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음악 컨텐츠로 활동 더 열심히 하는 카모카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